알쏭달쏭 첫번째 지우개로 지워봐요 쓱쓱 어떤 것이 나올까요? 와 앞을 잘 볼 수 있는 불빛이 있네요 쓱싹쓱싹 이번엔 이쪽도 지웠어요 뒤에도 불빛이 또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? 두번째 그림 조각을 보고 맞춰봐요 와 그림이 섞여 있어요 움직이면서 자리를 바꾸네요 무언가 표시가 있는 불빛을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가고 싶을 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세번째 선으로 알아볼까요? 점점 무언가 그려지고 있어요 아 이제 알겠다 쌩쌩 소리를 내는 이것 이것하고 함께 달려볼까요? 오늘의 알쏭달쏭 이것은 바로 택시 택시예요 선배님 그는 ør의